행정안전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행안부는 어제와 오늘 서울시, 경찰, 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, 인파, 교통관리와 응급구조 등 안전관리 분야 전반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오늘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최종 점검했으며 행사장 입출구 분산 대책, 지하철역 인파 밀집 관리 대책 등을 살펴봤습니다.